Hello, boys and girls. I'm your teacher, Kate.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학습 길잡이, Kate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할 준비 잘하고 있겠죠? Are you ready? Okay. Ready, set, go! Today's lesson. Who was late? 이번 레슨에서는요, 주격의문사 후와 의문문의 형식을 익히고요. why와 because의 뜻과 사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문사가 포함된 의문문 중 주어가 무엇인지를 묻는 의문문의 형태에 대해 배워볼게요. 주어가 누구인지를 묻는 의문형의 문장은요, 의문사 후 를 주어로 쓰고, 다음으로 바로 동사를 쓰면 돼요. 먼저 동사가 be 동사인 경우는 의문사 주어 플러스 be 동사의 순서로 의문형을 만들어요. 따라서, 누가 늦었니? 라는 문장은 who 주어 과거형 be 동사인 was를 써서 who was late 하고 만들 수 있어요. 대답으로는 주어에 맞는 비동사 써서 내가 늦었어. I was late 하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동사가 일반 동사인 경우를 살펴볼게요. 이 경우도 의문사 주어 플러스 일반 동사의 과거형의 순서로 쓰면 돼요. 이때도 다른 대동사 do나 need가 필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누가 창문을 열었어? 라는 문장은 who opened the window 라고 만들면 돼요. 이때 주의할 점, 의문문을 만들 때는 do나 need을 쓰지 않았지만요, 대답으로는 대동사 do 혹은 need를 사용하여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Jane이 열었어? 라는 문장은 Jane did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유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할 때 사용하는 why와 because를 사용한 표현들 알아봅시다. why는 왜, 어째서, 이유를 묻는 의문문에 쓰이는 부사예요. 예를 들어, 왜 늦었니? 늦은 이유를 물어보는 의문형은 why were you late? 이라고 만들 수 있죠. why는 목적격을 묻는 질문이므로 비동사의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were you로 썼죠. 그에 따른 이유로는 because를 써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늦잠을 자서 지각했어요. I was late because I got late. 이처럼 because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는 접속사예요. 이번에는 일반 동사를 써서 이유를 물어볼게요. 문을 왜 닫았니? 라는 문장은 why did you close the door? 이라고 만들 수 있어요.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조동사 do 혹은 did가 필요하죠. 대답으로 무서워서 문을 닫았어. 라는 문장은 because를 써서 I closed the door because I was scared. 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배운 학습 목표의 표현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았어요. 머리에 쏙쏙 넣어야 돼요. I'll see you next time. Bye-bye.